독일 자동차 그룹 다임러 AG가 에어백 결함으로 100만 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다임러 측은 성명을 통해 에어백이 오류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49만 5천 대가 리콜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된 벤치 등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에어백 오류는 에어백과 연결된 회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임러 측은 이번 리콜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 리콜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